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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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미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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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. 게임해야지. 세근아 재웠어. 세근아 어디 갔어? 죽었어. 쓰러져 있니? 응. 자리야 필인데? 자리야 만지면 죽어. 핥으면 죽어. 진짜. 나 아닌데. 진짜. 진짜 딱 필. 진짜. 제발. 나 없는데. 왜. 저기 안 죽네. 저기 안 죽네. 저기 안 죽네. 자리야 4탄 있어. 4탄 있어요. 확인. 거리 벌릴게. 올라간거지. 하고. 이쪽. 요거 밀어야지. 위스터나. 오우. 밀었다. 트레이 나갔어. 가자. 가다보기. 이거 밀어내. 오케이 까비 어? 할만한데? 내 A씨 혼자 있긴 해 아이고 키리코로 갈게 와 나이스 어? 알파 E 나 자가 x2 할만해? 어 어. 해야 돼. 할만한 게 아니라 해야 돼. 해야 돼? 알겠습니다. 피 비쳐 남았어. 금피스 반피. 위도 나왔다. 어 트레이서 화났어. 내가 디나이 어그로 끌게. 어 아파 죽겠네. 디나이 어그로 끌은 중. 어 TP 괜히 탄다. 세 명 나한테 있어. 왜? 미안 세원아. 근데 형 문제는 아니야. 맞아? 세원아 근데 왜 이 꼬리가 올라가 있어? 캐스터 잘못이야. 어? 캐리를 못 해줬잖아. 근데 그거 맡기네. 이 시랄. 뭐야 트레이 어디. 야 얘네가 나 이렇게 걸어오는 게 맞냐 자리아가? 우리 디바 뭐야? 우리 디바 뭐해? 게임 안 해 얘? 열어줬어. 아 주방 트레이 진짜. 주방 트레이 왜 이래 좋아? 잡네 저기. 아니 이거 너 힐 내가 줘야 돼? 아냐 홍교씨 죄송해요. 나타가 안 할게요. 대화도 잘 할게요. 자리아니까 그거. 아니 어떻게 해봐. 디바 형. 아니 우리 디바가 깡충이야. 아니 상대 자리아가 이상해. 무적이야. 야야야 온다 온다 온다. 즐거운다 밀고 온다. 뭐냐 이 뽀뽀 트레이서는? 나 뭐 재웠어. 근데 못 잡을 것 같아. 일어났네. 자꾸 주방을 주네. 게임을 참 더럽게 하신다. 우리도 자리아에서 저렇게 하면 안 돼? 1일 것 같은데. 간다 형 트레이 간다. 펄스 조심. 아. 아 나 진짜 똥 싸건데 똥 싸. 어. 너무 뻔했다. 아 또 나. 형 또 간다 또 또. 렐라 나노틸을 할까? 나 탱크 파트 주면 1일 것 같지가. 그래. 나 가는. 어 안 좋으면 되겠다. 야 얘 위도우만 들면 다 잡네. 100 아니야? 위도우 할 때만 해키는 건가? 홍교씨 나 총가리 조금만 버텨줘. 나이스 홍교씨. 근데 뒤에 너무 많은데? 이거는 2점은 내 빼봐 그러면. 그니까. 저도 해피님 아냐? 위도우 만들면 킬 내는 거 보니까 이 정도 맞는데. 왜 해피님이라고 선긋냐 근데. 어? 답이 잘 안 끼네. 아 민기 형 사랑매니자. 아 이걸로 와가지고. 와 야. 팁. 나도 있어요. 오케이. 나도 있습니다. 네이네이. 갈래? 야 가자. 1밀이다. 이거 인정? 리틀해줬어 세연아. 아 왜 줘가지고 자탄 걸리게 하는 거야? 일부러 그랬지. 뭐야 세연아? 왜 쓰러져 있어? 자탄 걸렸어. 1인 자탄 손 넘었다. 수조 뺐다. 아 이게 상대 솜트 나왔어요. 아이 괜찮아. 내가 재우면 되는 거 아냐? 한 명? 오세훈이 해주겠지 뭐. 안 하면 질라고 그냥. 안 하면 그건 쓰레기지. 그건 해야지. 상대 자리가 이거 못 받았는데. 뭐야? 우리도 패기냐 진짜? 다 딴다니까. 이거 1인치 봐야겠다. 리플 돌려봐야 돼 무조건. 이상해 이상해. 아니야 아니야 돌려보지 마. 우리 팀이잖아. 오 도봐봐 또 땄어. 원래 그런 건 상대 핌을 이제 돌려보는 거야. 아니 위도우 만들면 미쳤다니까 이 사람. 카이지 이거. 카이 아니라니까. 빼봐 카이구만 뭐라냐. 아 이미 안자네. 야 드디어 뺐다. 자리야. 이 행운간 놈이 너. 야 누가 내 똥꾸멍 계속 때려 세워놔. 이거 어떻게 해봤죠? 야 선물해 줘 선물해 줬다. 하나 둘 셋. 아니 아니 홍규씨. 트레필. 어 저거. 흐흐흐흐흐흐흐흐. 이거 우리 킬 때 보면 우리 절대 지면 안 되는 게임이야. 그니까. 상대 무슨. 다 저렇게 있는데 지면 이건 너무 억울하다. 상대 발로란타 하고 있는데? 오피치 왜 이리 많아. 경원이 형 발로란타 해야지. 뭔 소리야 탁수했어. 야 1백 넣으면 바로 나노 들어갑니다. 아 리글 빼네. 나한테. 넉히만 해봐. 미안 이거 잡는데 썼어. 퀴피 타이어 홍규씨. 아니네. 나노 대. 줘봐. 형. 잠깐만. 자 되었다 되었다. 아 키웠다 씨발. 이럴 수주. 어어어. 어 밀지 마세요. 나노 졌는데 우리 팀이 왜 킬이 안 나지. 아나 잡았어. 아나 잡았어? 아나 잡았어. 아나 잡았다 본 것 같은데요. 막 다쳤어 내꺼. 딱 피 1인데. 멍키만 피. 어? 엔피 걸려서 살았어 우리. 게임 포장줘. 다이스 업. 다섯 명. 순브라 안보여. 아나하고 프라임으로. 순브라 안보여. 왼쪽 밑이야 왼쪽 밑 왼쪽 밑. 아 힐맨 던질게 나오게. 아 정면이야 윈서 정면. 힐맨 넣을게 정면. 컷이야. 뭐 힐맨인 것 같은데. 나이스. 야 뒤에 순브라가 뭐. 수주 쓸 시간도 없었죠 방금. 나 앞에 안 갈게 쫄보니깐. 뭐앗? 이게 무슨 소리야. 가야되 이거? 갈게. 뒤에 순브라 있어 얘들아. 그런 쫄보 같은 말을 하고 있어. 아 나 메인힐러잖아. 맞네. 최근에 포별한거구나. 서필로. 좋지 좋지. 나한테 윈섬프 되게 해버리고. 루즈필. 아 힐맨인데? 아 왓 아이킹하노. 다생나게. 오 멋있는데. 넘넘을 계속 깜빡하네. 는힐성 압박하니. 뭔 힐맨. 오 힐맨. 엇! 어이구. 저 필리 아나힐링구대 같은거죠. 쟨야타 이런. 음.. 일수가 없는데? 왜?